네 안녕하세요 하이틴 입시코리아 매거진 페이스북 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될 MC 세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하게 될 MC 지민 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 양 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아 네 입구에 이쪽을 보시면요 입구에 오면 대학 입학 정보 방람에 부스 배치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도로 원하는 대학 부스 위치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면 이거 꼭 챙기시고 부스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굉장히 혼잡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죠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의 인기가 뜨거운 대학은요 이렇게 대기표를 나누고 창고에서 학생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스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부스 앞에서 각 학교의 홍보대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궁금한 학교의 부스를 방문해서 홍보대사분들께 궁금한 질문을 여쭤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저희 안양대학교 홍보대사분과 잠시 인터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 안양대학교 홍보대사들은 고등학생 또 학부모님 입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입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네 고교생들이 방람회장에 오면 얻을 수 있는 정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고등학생들이 오는 목적이 입학이에요 그래서 입학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여러 방면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유리한 그런 입학 제도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홍보대사이신가요 네 우송대학교만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수험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우송대만의 장점 말씀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4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과 재회를 하고 최소 3.5년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안 대학교들 수도권하고도 거리가 가장 가깝고요 통학하기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에 열정이 가득하셔서 여기 대학교에 오셔도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는 인천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제 학교에 이제 과가 거의 6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인하대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문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신축기숙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편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가도 수도권 지역이어서 1시간 걸리면 왔다 갔다 하고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풍경까지 좋은 우리 백석대학교 홍익대학교 자랑하면 아무래도 홍대 문화도 앞에 놀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정말 다양한 게 많아요 학교 생활 외에도 즐길 게 너무너무 많은 게 자랑인 것 같습니다 한림대학교의 자랑은 일단 총장님이 학생들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총장님도 자주 보나요? 네 저는 자주 봅니다 입학 정보 종합 자교관 대학 정보 공시 홍보 등과 같은 인터넷 존이 있고요 이 인터넷 존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용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도움 되던가요? 네 몰랐던 전형을 선택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이용해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많은 정보도 되게 많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대학교 책자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은데 제가 굳이 원하지 않는 대학교도 돌아다니시다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저도 아까 조금 몇 개 버리긴 했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희가 학교 홍보 브러셔를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들마다 이렇게 한 알음씩 보따리를 들고서 홍보 브러셔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포대자로 보여주세요 이게 학교 홍보 브러셔를 너무 무분별하게 나눠준 나머지 버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나눠주는 일이지만 학생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우승적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한 해 버려지는 입시 홍보 브러셔만 해도 엄청난 양으로 보입니다 요새 VR이 대세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 360도 동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저도 호기심 때문에 여러 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되게 신기해요 저희 파이팅 입시 코리아 매거진에서도 360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부스들은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아예 완전 똑같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비슷한 자음끼리 보여 있어요 한국 항공대학교, 히읗이죠? 옆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맞죠? 한남대학교, 다 이렇게 히읗, 히읗 학교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수험생활을 겪었지만 아까도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학과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에 와서 다 대학에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입시방람회 현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우리 수험생들의 입시 열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감명이 깊었어요 우리 수험생들 수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한테 저희가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입시 코리아 매거진 페이스북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주 팟캐스트로 만나봐요 대학 뽀개기 감사합니다